야, 이거 카라반 사고서. 처음 한다, 처음. 처음 세차한다, 그렇지? 응. 아, 청소 한번 해야긴 해야겠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카라반이 또 이게 또 송창이 시장 때 보물 같은 거니까, 그렇죠? 이거 세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게, 차가 커서. 시간 재네. 시간 만에 30초 이리겠지. 그치, 시간 재료. 한 분이요. 한 분? 일단 시작하고 물을 빨리 뿌려줘. 예전에 저하고 동현이가 저희 가서 세차했는데 우리가 다 서투니까 그냥 자동 세차는 원래 좀 싸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. 한 2만 원 들었어. 야, 이건 그냥 사람들이 낫겠다. 그런데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, 친구들끼리 하는 거로. 맞아요. 오! 오! 하율아! 오! 하율아! 하율아! 물총, 물총! 하율아! 오! 좋아하지? 오! 아빠, 나도 해 볼래. 하나 해 볼래? 해봐, 해봐. 해봐. 물총 써. 오! 재밌어? 좋아하네, 좋아하네. 이거 땡겨, 땡겨. 어, 땡겨. 해 봐. 이거 땡겨봐. 오! 우와, 잘한다. 오!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애가 너무 좋아하던데. 좋아하죠. 하율아, 재밌어? 아! 저는 앞으로 가서 우승탄을 해보자, 앞으로 가서. 아! 아, 그럼 내가 할 거야. 아! 하율이 혼자 해 봐, 하율이 혼자 해 봐. 우와, 하율이 잘한다. 하율아, 오, 하율이 잘한다. 오, 하율이 잘하네. 하율이 잘하는데. 하율이 잘하는데. 하율아, 위해봐. 하율이 여기도 해 봐, 여기도 해 봐. 우와! 하율아, 재밌어? 아! 하율이 이거 다 한다, 하율이. 하율이 잘해. 아, 뒤에도 하라고 해. 둘이 다 하냐 그러면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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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스트레스 풀려? 봐봐, 봐봐. 한번 해 봐, 여기가. 대박 풀려. 야, 물줄기 엄청 세네. 그런데 물줄기가 엄청 세지. 어, 빠이다. 여보, 스트레스 확 풀리지? 쏘는 거 기분은 좋다. 응. 아유. 오빠한테 뿌리고 싶어. 하율아, 하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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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에 거품. 저거 스노우건 있다. 이게 거품 나오는 건가 봐. 아. 아, 그걸로 싹. 하율아, 아빠. 이거 봐봐. 하율아, 차 봐봐, 차. 하율아 이거 봐요, 이거 봐. 하율아 이거 봐. 하 Heil아, 이거 봐. 하율아 눈이 왔어, 눈. 하연아, 이거 봐. 눈이 왔어, 눈이. 송창이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야. 우리 송창이 많이 저평가됐습니다. 저평가, 저평가. 송창이 아주 조금 아파요. 송창이 아주 조금 아파요. 부동산으로.